자 시작합니다. 뒤로 조금만 바꿔서 의자 치울까? 기리도 치우고 자 1등 상품이 뭐였죠? 피자 피자로 쿠폰 1등 전자렌즈팀입니다 쿠폰 40점 전자렌즈팀입니다 진짜 쿠폰 해드릴게요 자 카메라 앞에서 2등 발표합니다 2등 발표합니다 2등 발표합니다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9점으로 객슨세븐입니다 객슨세븐입니다 객슨세븐 객슨세븐 2등 모아서 햄버거 햄버거 2등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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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발표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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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니깐 특별히 커피만트 되요 나 물어줄게요 자 박수 부하사인이예요 부하사인 부하컵패지사인 진경이와 남자들 부하사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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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커피만 좋아해요 부하사인 부하사인이에요 제 김민이라고 한 거예요 싫어 부하사인 부하사인 부하사인이예요 부하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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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 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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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지 마 이거 40들어가셨습니다 40들어가셨어요 잠깐만 이거 왜이렇게 길어요? 40 안됩니다 하필까지 해줬어 40들어가셨습니다 개인적인 과거 들어서 찾아있습니다 홀티는 누구죠? 홀티는 다이언트 락스타입니다 다이언트 홀티 아쉽지만 흐물이 없어요. 제가 싸인식이 준비될거에요 자, 얘들아 이제 우박친구 동룩 바쁘토 할테니까 연습 들어갈까? 싸인으로 해요 토킹하고 토킹해 영광이에요 영광 빨대는 한사무치 갈거야 홀티가 왜이렇게 다른 메일건데 고기 마시면 안되잖아요 사무엘은 얼음만 먹겠습니다 사무엘은 얼음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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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